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월 5일이고요. 어제가 12월 4일이었으니까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던 날이죠. 아마도 수능 시험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후 한 20여일 동안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어제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아들면서 어쩌면 좀 담담하게 그 결과를 보며 이제 다음을 다시 시작하는 이 다음을 준비하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한 20여일 정도 안에 가끔 문득문득 힘든 힘겨움이 다가온 부분도 좀 있었을 건데요. 여러분 이제 툴툴 털고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도전과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같이 한 번 저와 함께 달려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와는 다르게 교과서가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이때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 우리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한 번 공부를 해본 여러분들에게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 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봤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은 좀 달라졌고 이런 문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형태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캐스트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치면제 치미 영상은 현고3이나 현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말고 한 번 공부를 해봤던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명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한 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 개정된 생명과학원과 그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생명과학원은 어떻게 다른가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전이죠. 유전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멘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선생님이 교과서가 8종이거든요. 8종의 교과서를 선생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연구진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직접 봤어요. 선생님이 1부터 8권에 해당된 모든 책을 다 봤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중심적으로 툭하고 자리 잡혀져 있던 것이 누가 마치 자르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그 페이지 자체가 다 사라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유전 페이지가 확연히 줄어들어져 있더라고. 유전 페이지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전 문제가 우리 기존에는 7문제 출제되잖아요. 세포주기 3문제고 나머지가 킬러파트 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전 내용 자체가 교과서 페이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 수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문제나 줄어들지는 이제부터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무언가가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늘어난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ATP 이야기들 있죠. ATP와 관련된 물질대사 관련된 이 부분 이 부분이 하나의 단원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단원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서 이 안에 ATP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물질대사 동화작용, 임화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달라진 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 관련된 거 있죠.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사량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3단원 생각하면 메인 파트가 이 부분이잖아요.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신경계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밑에 호르몬이나 방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만 따로 잡혀져 있는 단원, 3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원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마지막에 해당되는 생태계 단원은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개정되고 난 후는 두 가지 포인트라는 거죠. 유전에서 조금 내용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과 그리고 3단원이라고 얘기하는 항상성 파트였던 부분이 좀 더 확장됐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 머물렀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수능을 시험을 실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실제 개정교과서, 개정생명과학원으로 공부했던 아이들이 개정생명과학원이라는 전범위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시험지를 가지고 문항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2018학년도 11월에 있었던 고의, 즉 개정 전이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치렀던 생명과학원에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이고 자, 2019학년도 11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개정되고 난 후에 개정되고 난 전, 그 다음에 개정되고 난 후에 있었던 생명과학원의 문항수 그리고 시험의 출제 패턴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 아닌 건 맞아요. 11월에 이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청 시험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이 허투루 내지는 않겠죠. 정말 이 문항수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열을 할 건데 그들이 먼저 선택했던 문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오, 이런 문제들 이렇게 지금 개정되기 전에 문제들이 그 이후에도요. 4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흥분의 전도, 신경계, 호르몬 파트, 근육 근육 파트 문제가 좀 더 확대되어서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와 같은 문제 선생님이 뒤에 정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문제가 또 하나 더 나와요. 잠깐만요. 호르몬의 문제가 개정되고 났더니 ADH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인슐린 문제로 한 문제 더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 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 파트 문제가 여기 나왔었는데요. 뒤에 또다시 혈액형과 관련된 부분에 방어 파트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정되고 난 후에도 4단원 문제는 거의 엿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항수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살펴봤거든요. 핵심적인 문항수를 보니까요. 흥분의 전도가 개정되고 난 전후로 서로 동일하게 한 문제 출제됐고 근육 문제도 서로 동일하게 한 문제, 신경계도 한 문제, 그리고 병원체 문제도 한 문제. 여기까지는 개정되고 되기 전과 후가 서로 똑같은 출제의 문제, 문항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의 교과서, 즉 개정되고 난 후의 교과서를 보면 호르몬 파트를 되게 상세하게 열심히 잘 담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문제 안에서 그 전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즉 생명과학 1이었을 때는 호르몬 문제가 한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호르몬 문제 두 문제, 앞서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ADH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슐린 관련되어 있는 혈당량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방어 파트 문제가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문제 하나, 방어 파트 문제 하나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병원체 문제 하나, 방어 파트가 두 문제 출제된 거 보이죠.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데요. 일단 문항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 파트 내용이 좀 줄어들었으면 유전 파트 내용의 문항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3은 유전 문제가 7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치렀던 거에서도 유전 문제는 6문제였어요. 선생님 그러면 유전 문제 한 문제 대신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치렀던 문제 안에서는 유전 문제는 6문제였고 반드시 과학의 탐구 문제가 한 문제 딱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3이 되면 과학의 탐구 문제가 유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전 문제는 5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역시 과학의 탐구 문제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죠. 그럼 예상건대 과학의 탐구 문제가 나중에 되면 유전 문제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문항수를 딱 보니까 역시나 유전의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다른 호르몬이라든지 방어 파트라든지 이런 문항의 비중이 좀 증가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금 제 생각은요. 보통 한 번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은 되게 잘하냐면 유전은 시험치고 난 다음에 싸그리 다 잊어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다시 마음먹고 2월이나 아니면 3월에 생명과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유전에 대한 감각은 스물스물 살아나요. 신기하게 아예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 시작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문항 공부했을 때 2분 또는 1분 안에 풀어냈던 그런 용도의 속도감은 없지만 그런 유전에 대한 감각은 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좀 잘 안 따라오는 거냐면 생각보다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에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해서 알잖아요. 개념을 공부했던 건 겨울에 공부하고 1년 내도로 유전이나 또는 킬러파트 스킬만 달렸던 경우가 되게 많고 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념이 중요해진, 즉 개정교과에서는 개념이 중요해진 비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벌써 선생님에게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인스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안으로 교과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 어떤 거 교과서 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봤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 교과서는 이렇고 이 교과서는 이렇더라 라고 얘기 코멘트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서인 소위 말하는 완자라든지 하이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첫 번째는 교과서인 거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그 다음에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 EBS EBS도 충분히 개정된 교과를 반영해서 등장할 거니까 올해는 EBS가 너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전 문제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세포주기 문제의 다인자 즉 예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개정 저는요. 문제의 비분리라든지 가계도 그 다음에 맨델 파티의 문제가 9대 3대 3대 1이라고 얘기하고 비분리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되고 난 후는요. 돌연변이 문제나 가계도 세포주기 그 다음에 비분리는 있지만 맨델 문제는 실제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냐면 실제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보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되고 난 후에 문항수 그 전에 있었던 맨델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전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개정되고 난 후에 교과서의 달라짐에 따라서 공부하는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1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나에게는 어떤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더라. 선생님 제가요. 유전은 좀 할만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보니까 신기하게 쉬운 개념을 틀리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이제 맘먹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념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 제가 수능을 다 치러 가났더니 유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유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말의 약점이 있잖아요. 저는 유전의 모든 파트를 다 힘들어요.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요. 비분리 파트가 아직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제가 마지막까지 가계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달리지 않을 때 달리는 시점은 뒤쪽에 우리 수능을 공부해봐서 알지만 달리는 시점이라는 것이 있죠. 달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먼저 채워 넣는 겁니다. 나에게 유전해서는 이 부분 이 테마는 무조건 약점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도려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지금 이 시기에 해봤으면 하고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버전이 개념 완성부터 시작해서 문제, 킬러세븐, 쇼어드밴스 테크닉이라고 하는 SAT, 마지막 파이널 이렇게 이어지는 것. 물론 더 많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중요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추가하고 이랬던 작업들이 충분히 다 있겠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올해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EBS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요. 지금 옆에 보면 그렇지 펭수가 이렇게 수능특강의 표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 EBS를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EBS를 분석을 잘해야 앞으로 수능에 대한 분석이 잘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EBS를 열심히 와서 제가 표지 응모하는 거에도 제가 투표도 하고 막 이랬던 열의를 보였는데 이제 이런 EBS가 나올 건데요. 제가 원래라면 EBS는 여러분들이 푸는 몫으로 주고 저는 EBS의 변형에 약간 주력을 했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EBS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개정 첫 회의 EBS 분석은 제가 강좌로도 만들 겁니다. 강의로도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는 건 3월에서 5월 사이. 그 사이에 제가 EBS 수능특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걸 날 것 그대로 EBS 안에서 중요했던 EBS 책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날 것 그대로 하는 강의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쭉 선생님의 커리 안에 또다른 추가되는 강의 커리큘럼 하나가 EBS를 날 것으로 분석하는 커리큘럼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게끔 두지 않을 거니까요.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선생님이 수능을 치르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그때의 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스물스물 선생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거창한 단어인 것 같은데 나는 뭐가 참 재미있던데 난 무엇을 하면 좀 즐겁던던데 라고 얘기하는 자신만이 자신만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설정하고 싶은 근데 이거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은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1년을 더 열심히 한번 투자해보겠다라는 마인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에 투자하는 그 시간을 열심히 응원하고 옆에서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고3은 고3대로 한 번도 공부하는 친구들 한 번도 공부하는 친구들대로 약간의 마음에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서 토닥거려가며 조금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함께 가는 선생님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도 2021학년도 열심히 한번 나아가보도록 해요. 여기까지 웨가스터디에서 열심히 강의를 연구하고 수업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